너는 한껏 취해 있던 목소리로 내게 물어지니 이 시간에 안 자고 있었냐고 뭐 하고 있냐고 사실 조금은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는 어제는 오늘의 야채 그저 바쁜 게 있냐고 물에 모으며 서로를 떠났어 비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어 어질러진 침을 정리하며 구석의 향출원에 불을 켜고 적당한 템포의 음악을 틀고 배고픈가 준비한 자가 없다 니의 생각에 미리 사랑을 보기 전에 내게 링춘하는게 끝난 이 말을 너에게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끝난 이 말을 너에게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가끔 너를 떠올리면 있습니다 너만 있으면 매일이 행복해서 오늘은 뭐할까 전화를 걸어 어디야 지금 나만 내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어 어질러진 침을 정리하며 구석의 향출원에 내게 링춘하는게 불을 켜고 적당한 템포의 음악을 틀고 배고픈가 준비한 저녁밤 니의 생각에 미리 산업을 보기 전에 내게 링춘하는게 불을 켜고 다음날까지 이끝밤 감사합니다.